아까 정도 스피부로 가운데들고 차요? 아니... 저 같은데... 이렇게요? 아니요? 근데... 빠르니까 일로 밀고 하잖아 스쿱 오른쪽 꺾어지잖아 왼쪽이 빨리 가니까 오른쪽으로 꺼지잖아 차를 시작할 때 살짝 왼쪽으로 시작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던거지 그러면은 더 뒤로 쫙 빼봐 다시 저 기둥 쪽으로 할거야? 더 뒤로 빼봐 그럼 더 뒤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게 가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